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느끼는 코로나19 전후의 신앙생활 변화를 짚어봅니다. 우리 국민은 천주교회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천주교 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는 어떤지 살펴봅니다. 서울대교구가 성직자 3인에 대한 시복시성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부의원장 박선용 신부로부터 시복시성 추진 이유와 배경 등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던 코로나19. 이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시기 신앙과 삶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봅니다. 먼저 김형준 기자가 가톨릭 신자들이 응답한 코로나19 전후의 신앙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일상을 삼킨 코로나19는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시기 신자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지만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주일미사 참여율을 보면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준 영향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팬데믹 이전 매주 주일미사에 참여한 신자 가운데 10명 중 7명만이 최근에도 매주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세부 수치로 보면 응답자 1,063명 가운데 코로나 이전에는 611명이 현재는 486명이 매주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만 주일미사에 참여했던 신자들이나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신자들 중 일부는 최근 매주 혹은 매월 몇 차례씩 성당을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의 주일미사 참여율도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일미사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 대비 17.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면미사 참여가 줄어든 이유로는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미사 불참이 익숙해져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20대의 경우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신앙생활이 위축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온라인, 방송 매체를 통한 신심활동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은 CPBC 매일 미사를 시청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친교를 나눴고 종교와 신앙에 관한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며 신심을 이어갔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송 미사에 대한 만족도는 61.7%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방송 미사는 최근 대면미사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울러 실제 미사에서 얻는 체험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천주교회에서 가장 변해야 하는 문화에 대한 신자들의 생각도 담겼습니다. 신자들 간 끼리끼리 문화가 첫째로 꼽혔고 권위주의적 문화, 일부 신자 위주의 본당 운영, 사제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1월 발간될 한국천주교회 코로나 팬데믹 3억백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 한국천주교회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와 기대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먼저 일반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 한국천주교회 대응이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잘했다 41.9, 미흡했다 33.7%로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호감도에서는 좋아졌다 31.7, 나빠졌다 22.5%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긴 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나 호감도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6.1%였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3.4%였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따뜻하고 희생적이며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70%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고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이며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천주교 이미지를 부유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60대 이상의 국민 절반가량은 천주교를 가난하고 개방적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20대층에선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청년 사목 방향의 중요한 성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주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무료급식 제공을 가장 잘한다고 평가했고 이어 지역민을 위한 성당 공간 개방, 독거노인과 빈곤층 등을 돕는 활동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자살유가족, 재난피해자 등을 돕는 활동과 환경통일운동, 탈북자와 다문화, 이주노동자를 돕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측은 더욱 전향적으로 사회 안에서 교회의 실천적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바라는 전주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과 보호,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 노력이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독거노인과 빈곤층, 노숙인 등을 돕는 활동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치유를 기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교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기바라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선 사회통합이 66.4, 사회정의실현이 65.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전주교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가 초대 조선대목구장 부리기회를 주교와 김수환 주기경, 박유룡 신부의 시복시성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부의원장 박선용 신부는 시복시성운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힘 기자가 박선용 신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박선용 신부는 시복시성을 이정표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 조선대목구장 부리기회를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 박유룡 신부의 시복시성 추진 선언 다음 날 만난 박 신부는 시복시성 절차 추진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가 특별히 복자나 성인이나 이런 시복시성 절차를 하게 된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모범, 그 귀감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죠. 하느님의 종 부리기회를 주교는 초대 조선대목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황청으로부터 시복시성 절차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증명서인 니힐옵스탓을 받아 가장 먼저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복시성위는 새 성직자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 선포와 동시에 가장 먼저 부리게르 주교 시복시성을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박유룡 신부도 같은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안에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대 교구의 시복시성 추진은 한국천주교회에서 교구 차원으로는 처음입니다. 특별히 서울 대포동 본당 신자들이 2004년부터 자발적으로 부리게유를 주교 현양운동을 추진해온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03위 순교성인과 124위 복자, 가경자 최영업 신부, 그리고 홍용호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시성은 주교회의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워 아빠스와 동료 37위의 시복시성도 한국교회 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박 신부는 시복시성의 출발은 명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도와 현양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복시성 목적과 과정은 전적으로 다 교우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정성이 모아졌을 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 복자와 성인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성서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혼자 해보자니 또 쉽지 않은 게 성서 공부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준비한 성서 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언제나 시작만 했다가 창세기에서 더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성경 공부. 비슷한 경험을 한 가톨릭 신자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성경 공부입니다. 현실의 삶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성경 구절이 좀처럼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좀 더 쉽고 성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성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강사는 50년간 성서 생활화 운동을 해온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4명의 수녀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공부와 나눔에 있어서는 어벤져스 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명의 수녀가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수녀가 모두가 성격이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또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도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아 각자의 수녀가 어떻게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가 라는 걸 보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과 비슷한 또 여러분의 성형과 비슷한 수녀의 강의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4명의 강사들이 이번 바이블 무브를 하면서 내세우는 키워드가 생활화, 재미, 실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바이블 무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고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나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사십 주가 바이블 무브에서 하는 이 성경의 강의는 좀 더 현대인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또 많이 이해하고. 제 강의가 제일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자부합니다. 바이블 무브를 통해서 성경은 쉽고 재미있고 내 삶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지난 7일 손상희 수녀의 구약 입문으로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8월 22일까지 25주간의 강의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성서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화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즈라기, 느에미아기, 토비기, 유딕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 상하권입니다. 바이블 무브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와 오후 2시, 수요일 자정,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